팬더믹으로 주춤했으나 물가 급등으로 다시 고개를 든 미국의 대학 학비는 중단 없이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9월 새학년 새학기에 들어가는 학부 신입생들은 더 비싸진 학비를 내야 하고 학자금 빚을 지기 시작해야 하므로 학부모들의 70%, 학생들의 92%나 학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CNBC가 8일 보도했습니다. 2023학년도 현재 수업료만 해도 4년제 주립대학 평균은 1만 1천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4년제 사립대학은 3만 9천 4백 달러로 4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룸앤보드, 즉 기숙사비와 식대까지 포함해 대학생들이 실제 지출해야 하는 총 학비를 보면 4년제 주립대학은 2만 8천 달러, 타주 출신 주립대학은 4만 5천 달러, 4년제 사립대학은 평균 5만 8천 달러에다가 7만 달러를 넘는 것도 있습니다. 지난해 수업료는 주립대학 1.8%, 사립대학 3.5% 오르는데 그쳤지만 생활비 급등으로 실제 지출한 주립대학 학비 2만 8천 달러는 전년보다 10% 이상 오른 겁니다. 미국 대학생들은 총 학비의 50% 정도를 부모를 비롯한 가정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25%는 펠그랜트 등 무상보조와 장학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5%를 연방학자융자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71%가 연방학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펩사를 연방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71%의 고졸자들이 대학에 들어가 무상보조나 론을 얻어서라도 학비를 낼 채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연방무상보조인 펠그란트 지원액이 1인당 평균으로는 해마다 줄고 있고 연방론도 여의치 않아져 학부모나 학생들의 직접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칼리지보드는 지적했습니다. 연방무상보조인 펠그란트를 받은 학부 대학생들은 610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무려 35%나 극감했습니다. 펠그란트의 맥시멈은 6,895달러나 되지만 1인당 평균은 4,250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학자융자금도 1인당 평균 3,780달러로 학부모와 학생 본인 부담이 가중되고 일반융자금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는 4년제 주립대학생들은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할 때 절반을 넘는 54%가 1인당 평균 2만 9,100달러의 학자금 빚을 지게 될 것으로 칼리지보드는 예측했습니다. 미국의 학자용자금 총액은 올 1분기인 3월 말 현재 1조 6천억 달러로 전년보다 140억 달러 늘어났으며 전체 가계부채 17조 달러 가운데 12조 달러의 주택모기지에 이어 두 번째 많은 빚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